인천의 인천 저는 지금 약속이 있어서 인천에 왔는데요. 인천이라고 하면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굉장히 멀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인천에 사는 친구들 또는 수원, 성남, 이렇게 서울 근처에 있는 다른 도시에 사는 친구들이 서울을 굉장히 쉽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렇게 멀리까지 어떻게 왔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막상 서울에서 인천으로 일산으로 아니면 분당으로 가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갈 만한 거리들인데 지명이 자체가 다르니까 그리고 다른 도시라고 생각하니까 실제보다는 좀 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If you'd like to subscribe to Talk To Me In Korean Storytime and watch our lesson videos as well, please click on this link here. So we'll have to subscribe for more podcasts! 네 Monda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